오늘은 10편 57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기가 곧 기회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인생 여정 속에 예기치 아니하는 여러가지 위기적인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갑작스러운 난치병의 문제라든지 또한 경제적인 그러한 어려움 또한 가정이나 직장에서나 또 사회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대인관계 속에서의 문제들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나 또 재난의 문제들 이런 건 전혀 우리가 어느 누구도 미래를 알지 못하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도록 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마다 각자의 위기에 대한 반응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했을 때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말아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그냥 도피해버리고 이러한 그 위기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동력을 상실하고 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내게 왜 이런 위기가 와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화를 내고 불만을 일으키고 불평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또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그 위기 자체를 인식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파악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타조가 말이에요. 타조를 사냥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 타조를 사냥하려면 타조를 쫓아가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타조는 워낙 빨라요. 도저히 사람이 100미터 달리기 선수도 타조를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빠르다고 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좀 거리를 두고 타조가 보일 만큼만 거리를 두고 계속 따라가면 이 타조가 견디지를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는 너무나 그러한 스트레스 이러한 자기를 쫓아오고 있다는 그러한 스트레스 때문에 나중에는 참지 못하고 머리에다가 자기의 목을 팍 박아버린다. 그렇게 하고 상황을 인식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짓이냐 이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것이 실제로 타조 사냥꾼들이 하는 말에 의하면 이게 실제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냥 안절부절못하고 그 상황을 수습하는 그러한 그 마음의 안정이 없이 때로는 그냥 아예 그 상황 자체를 잊어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이러한 타조와 같은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위기라는 것이 뭔가 위기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갑작스러운 어떠한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라는 것이 꼭 정신적인 위기뿐만이 아니라 그 스트레스에는 생리학적인 스트레스 생물학적인 스트레스 또 물리학적인 화학적인 스트레스가 있다고 그랬죠. 그건 뭐냐 병균이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큰 스트레스예요. 혹시나 코로나에 걸리면 죽지 않을까 내 삶이 어떻게 될까 이러한 공포감이 항상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야말로 코로나 우울증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그러한 그 자괴감 속에서 우울증이 빠지고 만나는 거예요. 우울증에 이것이 하나의 생물학적인 스트레스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생리학적인 또 물리학적인 스트레스 추위라든지 더위라든지 배고픔이라든지 이러한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어요. 또한 정신적인 이러한 스트레스 화학적인 스트레스 예를 들자면 환경오염이란 미세먼지 또 음식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암을 유발하는 이러한 암 유발 물질에 대한 스트레스 중금속 또한 중독에 대한 스트레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위기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그냥 손을 막 그냥 마른 손이 되도록 손을 많이 씻는 강박증 또 어디를 가든지 이런 좁은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그냥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공황장애 광장 공포증 이러한 것들이 모든 위기를 가져오는 스트레스의 집합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트레스가 올 때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의 10편 57편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위기 대처가 어떤 것이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물리학적인 스트레스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스트레스도 있지만 또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는 것이에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것은 대인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소외감 외로움 왕따 또한 어떤 공포감 뭐 요새 뭐 서로 사귀다가 헤어져가지고 폭력이 일어나고 뭐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그 공포감에 사로잡히는 이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또한 공포가 계속 지속이 되면은 공황장애나 조현병 같은 정신 분열에 빠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육체적인 생물학적인 물리적인 화학적인 이러한 스트레스는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서로 반응을 해서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정신적인 이러한 병을 가져오기도 하고 또 정신적인 대인관계에서 갈등이나 여러 가지 충격적인 사고를 경험해서 받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또한 육체의 질병을 가져오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스트레스 자체가 우리 몸 속에 중추신경과 말추신경의 그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 이게 바로 스트레스가 병을 일으키는 하나의 기전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그 스트레스들이 우리 몸 속에 있는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경전달 물질들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염증 반응이 일으키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 기능들이 갑자기 그냥 극대화되면서 자기의 몸을 자기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할 때 젊은 사람들이 생명을 위협을 받는 경우 중에 하나가 극도의 면역 반응이에요. 바로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하는 그러한 면역 반응에 의해서 모든 장기들이 다 염증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장기 부전증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이토카인 반응이라든지 또 그로말미야마가 일어나는 신경전달 물질 특히 세로토닌이라든지 또 노아드레날린이라든지 이러한 스트레스 호르몬 이러한 것들이 갑자기 다 분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비가 됨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분비될 수 있는 그러한 물질 신경전달 물질들이 소진돼버리니까 이게 바로 우울증과 같은 그러한 병들이 생기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몸의 반응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첫째는 가려움증입니다. 가려움증. 그 가려움증은 긴장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하기 싫고 자꾸 짜증나면 자꾸 몸을 긁는 이유가 바로 거기 생기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인 의학적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피부염이나 습진이나 마름버짐, 건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원인이 면역 반응의 이상에서 생기는 것이에요. 아토피성 이러한 피부염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습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다 신경섬유가 예민해져서 금방 자극해도 그냥 몸이 가려워지는 그러한 증상이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바로 염증 질환의 유발입니다. 염증 질환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뾰로지라고 하는 이러한 피부병이 생기죠. 화농성 피부염, 또 여드름 이러한 것도 다 사실은 그 스트레스가 원인이에요. 여드름이 잘 낫지 않을 때 사실은 그 마음과 정신의 이러한 불안감 이러한 것들을 치료해주면 사실은 여드름도 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호르몬의 이러한 불균형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요. 또한 면역기능의 저하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요. 치주염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이가 쉽게 치주염이 걸려요. 이가 곰기도 하고 염증도 많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돼서 치과를 자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가 건강하려면 여러분의 마음이 건강하고 편안하면 사실 치주도 건강한 치주를 가지고 잘 이가 발치하지 않는 그래서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뭐냐면 복통이에요. 복통 복통은 바로 위장질환이라든지 대장질환이 있을 때에 그 기능성 장애로 인하여서 하나의 자율신경의 부조화에요. 자율신경 자율신경이라는 것은 우리 몸속에 격암신경과 부격암신경이 있어요. 여러분 눈을 똑바로 뜨고 보세요. 이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격암신경과 부격암신경이 있는데 그 신경 중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격암신경이 올라가는 거예요. 격암신경이 올라가게 되면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게 되죠. 그렇게 되면 혈압도 올라가고 당도 올라가고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뇌절증이나 심장질환 이러한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기인하는 많은 혈관질환들이 생기는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암이라는 것도 우리 몸속에는 암세포들이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데 왜 암이 걸리지 않느냐 하면 바로 암세포를 잡아서 살해하는 자연살해세포라든지 T세포라든지 이러한 면역세포와 면역물질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러한 암세포를 추적해서 살해하기 때문에 암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급도의 스트레스가 지속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귀하급수적으로 자라나는 암세포를 그냥 사라지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갑자기 많이 번식하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는 재발되고 전이되고 침투하고 결국은 암으로 인해서 참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러한 경우까지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스트레스가 급격하게 늘어나서 그 스트레스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내 능력 밖이라고 생각했을 때 마치 벽돌을 테스트할 때 그 벽돌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500kg, 600kg, 700kg, 1톤 어느 정도 무게를 가하다가 갑자기 벽돌이 짱 깨지는 경우 이것이 바로 항복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항복점이 높은가에 따라서 벽돌의 강도 또 강철의 강도 이런 것들을 테스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작은 스트레스에서도 금방 정신이 망가지고 몸이 망가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웬만한 스트레스를 받아도 끝도 없는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타고난 어떠한 정신적인 어떠한 육체적인 이러한 건강상태에 따라서 그 항계점이 높은 사람이 있고 단계점이 낮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내 자신의 어떤 스트레스에 대한 항계점이 어느 정도 강한다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또한 우리에게는 현대 과학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영적인 스트레스가 또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스트레스. 그 영적인 스트레스가 뭐냐. 사실은 어떠한 물리적이나 화학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보다도 여러분이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가 바로 영적인 스트레스예요. 예를 들면 성경에 그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는 가족으로부터 소외되고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아무도 더 이상 그를 돌발할 수 없는 전 인격적인 타락이 바로 영적인 스트레스를 통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그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군대를 내쫓을 때 그 귀신들을 내쫓을 때 얼마나 그 숫자가 많았으면 돼지 떼에 들어가도록 활약할 때 약 2천여 마리의 돼지가 일시에 그냥 바다로 뛰어들어서 죽게 되는 그러한 일로 인하여서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영적인 스트레스라는 것은 우리가 병원에서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스트레스는 약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병원에서도 해결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문제예요. 또한 교회에 와서도 사실은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를 매우 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문제가 생겨날 때 정신과에 그냥 교회에서도 의뢰를 하고 별로 그 문제에 대해서 영적인 이러한 돌봄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암에 걸렸을 때 사람이 암을 치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수술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암을 또 잘못 수술하게 되면 오히려 암이 재발하고 암이 더 커지고 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암이라고 생각이 됐을 때는 이것을 빨리 제거해서 나중에 재발을 막기 위해서 또한 퍼져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화학요법이나 또한 방사선요법, 영상 방사선요법을 통해서 그 암을 완전히 사멸시키는 그러한 방법이 있고 또 미리서 화학요법이나 방사선요법을 통해서 이미 퍼져 있는 암을 다 사멸시키고 또 크기를 줄인 다음에 수술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만을 도련한다고 해서 암이 치료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도 이러한 영적인 스트레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마귀의 늘린 자들을 해방시키는 그러한 사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 말씀을 전파하는 게 가장 으뜸되는 사역이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세 번째로는 병자를 고치고 질병을 고치고 네 번째로는 마귀의 늘린 자를 해방시키는 이러한 사역을 꼭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귀신 늘린 자가 항상 그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시대에 과연 이러한 방법이 통하느냐 그리고 일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러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한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실 여기에 그 병원 과 교회의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병원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또 교회에서도 타웃이 되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희생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이 치유사역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고 이러한 문제를 잘 터치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질병과 많은 사람들의 위기감을 해소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단순하게 이러한 영적 위기를 가져다 오는 여러가지 문제 여러분 그 사울이 질투의 영 시기의 영에 사로잡혀서 귀신이 늘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악신이 떠나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 초대교회에 있을 때도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러한 권세를 예수님께서 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지금 현대에서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이러한 병원과 교회 간에 공동화되고 있는 이러한 영적인 스트레스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또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세로 은사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문제를 자기가 뭐에 걸린지도 모르고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 저는 봅니다. 저는 뭐 그 교회를 한때 많이 다니면서 집회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러한 집회들이 거의 사라졌으니까 그러나 한가지 참 예기치 아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러한 영적인 스트레스의 문제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경우를 종종 경험한 적이 많이 있어요. 그랬을 때 참으로 난감해질 경우가 있다면 왜냐 그 교회의 모든 흐름이나 교리적인 문제나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마귀의 문제 악령의 문제 귀신의 문제를 그냥 타부시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또 그러한 일이 일어나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여러분의 경우에 그 영적 분위기가 되어 있는 그러한 교회에서는 마음대로 그러한 축사라든지 치유 은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자유 깨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교회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일부러 회피하는 그러한 상황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면 사실 인간에 당하는 여러가지 고통 질병의 문제 사고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한 대인관계 문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단순하게 어떠한 병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것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마음이 상하고 대인관계 속에서 일어난 여러가지 사건들이 있는 것들이 이러한 것이 단순히 정신과적인 문제로 상담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프로디의 심리학이라든지 구스타프 융의 어떠한 심리학적인 이러한 상담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영적인 문제가 확실하게 확실하게 숨어있고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여 마치 의사가 외과의사가 암을 도려내듯이 그 악한 영들을 도려내는 그러한 일만이 비로소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를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지금은 그것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깊이 다루고자 하기는 원치 않습니다 많은 그러나 안타까운 마음속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것들은 전문적인 의사가 있어서 심장병이나 위장병이라든지 뇌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전문의가 있듯이 영적 치료에 의해서도 영적인 스트레스를 치료하는 영적인 의사인 목회자도 이러한 것들은 전문적인 수련과 전문적인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받음으로 성도들을 치료하는 그래서 그 영적으로 해방시키는 예수님께서 두루다니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바로 지금 현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서 해결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문적인 사역자가 부족하고 없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 때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이방인들 가운데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또 심지어는 그림자만 밟아도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났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의 제사장에 일곱 아들이 이렇게 스겐의 일곱 아들이 나오는데 그 일곱 아들도 그 바울이 그러한 그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하는 사역을 보고 나서 자기들도 호기심에서 해보는 거예요 호기심에서 그래서 바울을 빙자하여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하여 귀신을 내쫓는 그러한 그 일을 행하다가 오히려 그러한 악귀에 들린 자가 그 사람들을 일곱 명을 다 압제해버리고 올라타서 그냥 다 상하게 하고 아마 많이 다치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냥 벌거벗은 옷을 벗은 채로 도망가는 그러한 그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이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스트레스 영적인 위기감 속에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찾아와서 그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우리의 직원 가운데서도 불면증 때문에 그러한 호소를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그 무속인의 무속의 영이 들어와서 그냥 계속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심지어는 살인의 영 사람만 보면 죽이고 싶은 것 뭐 그런 사람이 상담해오는 경우도 있어요 얼굴을 보니까 진짜 살기 같아 살기가 근데 이러한 그 충동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너무나 고통당하고 있는 자유는 여러분 그러한 경우에 왜 그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일생 동안을 그러한 위기 속에서 살아야 할까 그것은 바로 교회가 그러한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교회가 정말 전문적으로 그러한 사역자들을 배출해서 우리가 의사는 뭐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질병을 우리가 그리스도에인 의사로서 그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고 또한 암을 수술하고 치료하는 이러한 방법을 행할 수가 있고 또 정신과적으로 물론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은 상담을 통해서 약을 투여해서 그것을 완화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질환을 통해서 가져오는 수많은 증상들 물론 이것은 구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영적 사역자만이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스겐의 일곱 아들이 함부로 귀신 내쫓다가 오히려 귀신이 달라붙어서 옷을 벗고 도망가야 되는 그러한 경우를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목회자에 대한 권위가 또한 왠지 모르게 사라지게 되는 것 같고 또 그러한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과의 그러한 충동이 되는 마치 예수님과 바리세인들 간에 예수님이 이러한 영적 사역을 행했을 때 그들에게 없던 은사를 행하는 예수님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냥 내쫓고 핍박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현대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데 그 세력이 너무 강하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는 결국은 한 나라의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국민들이 고생하는 것처럼 영적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사실은 그 성도들 교인들이 고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 중에 소많은 사람들이 해방됐습니다 그것을 바르세인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걸 귀신의 역사라고 했다 마귀의 역사 발제불의 역사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는가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내어 쫓냐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예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세요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우리가 이루고 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크리스도 안에서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성도들에게 위기가 닥쳐있을 때 성도들에게 정말 여러가지 영육간의 위기가 닥쳐있을 때 이것을 조가적으로 크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역사심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결국은 교회의 아주 큰 데미지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이 제가 오늘 참 준비한 말씀보다 좀 말이 너무 깊숙하게 다른 방향으로 나갔는데 사실 오늘 읽은 그 그 다윗 이 다윗이란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그 다윗은 이러한 절대 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는가 이것이 사실 오늘 주제예요 근데 그 주제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당시에 10편 57편에 나와있는 그 말씀의 그 기본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장인 어른 아니에요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없애야지 내 왕권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다윗을 죽이려고 그냥 막 혈안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아직까지 왕이 되기 전이니까 백성들은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 아니고 그럼 말미암아 이 사울이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참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났겠어요 어떻게 했는지 저놈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냥 군사를 데리고 그냥 다윗이 있는 곳을 찾아 헤매면서 다윗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시도했지만 그 다윗은 결국은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므로 말미암아 블레셋에 들어가서 차라리 도저히 숨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원수가 블레셋 아닙니까 사실 블레셋의 장군인 돌리앗을 죽인 자가 누구예요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이제 더 이상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천심으로 기도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오늘 이 시편 말씀에 기록이 된 대로 시편 57편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렇게 57편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재앙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다윗은 두 번이나 사올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굴에 피신해 있을 때 굴을 쫓아들어와가지고 그냥 거기서 잠깐 잠이 들은 사올에 옷자락을 패해서 당장 자기의 부하는 그냥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기록 무분받은 종을 손대지 말라 다윗의 신앙의 철책이야 두 번이나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생의 그 자른 옷자락을 보이면서 나는 당신을 사실은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표시 아닙니까 그러나 당신은 기름받은 종이요 나를 애매하게 왜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때 사올이 그냥 회귀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다윗에게 용서를 빌었지만 그러나 사올 속에 있던 그 질투의 영 시기의 영 살인의 영 이러한 영적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다 이거야 그렇게 해서 이 다윗은 한 가지 방법 하나님 앞에 이 위기를 피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었는데 그 방법이 뭐냐 첫째는 뭐냐면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했어요 상황을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이게 막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당한 이 위기가 도대체 문제가 뭡니까 하고 물어야 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 위기를 피할 곳을 찾아야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 상황을 아래고 너희는 여호 앞에 내 마음을 토하라 10편 62편 8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위기감과 불안과 염려를 다행히 토하였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다윗은 늘 위기감 속에서 전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전쟁하는 속에서 죽음의 위협을 너무나 많이 당했어요 그러한 가운데 다윗은 늘 하나님을 나의 피난초로 삼았다 이거야 하나님께 내 자신을 완전히 숨겼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호하여 나의 힘이 되신 요호하 나의 피알바이시오 나의 요세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구원의 산성이 되시는 요호하여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다윗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피난초로 삼았다 이것이 바로 위기를 당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극한 지혜를 강구했어요 피할 길을 내게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다윗의 계략이 나왔는가 이것은 한 가지 방법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데 그것은 바로 적의 적은 나의 층이다 적의 적은 나의 다윗의 지금 적은 누굽니까 지금 당장 사월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적이죠 그러나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사월을 죽일 수 있음에도 죽이질 못해 왜냐 하나님의 기록무원받은 종이니까 해야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이 사월이라고 하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적의 적은 또 누구인가 바로 블레셀 아닙니까 블레셀 그래서 블레셀 왕 아기스 왕 이라고 하는 자에게 망명 신청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그 이스라엘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들남구리라가 하는 곳에 피신했다가 그 그 사람들이 약 600여 명 자체가 400명 이상이 모여고 나중에는 600명이 모여서 그 피해서 이제는 블레셀 으로 망명을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블레셀 에 갔더니 그 아기스 왕은 아 그 적장이 말이에요 그 유명한 적장이 우리 그 영웅인 권리아스를 죽인 그런 용맹스러운 적장이 항복을 하고 투항을 하고 왔다 이거야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랬는데 그 아기스 왕의 그 부하들 그 신복들은 왕이시요 큰일 납니다 저 사람이 누굽니까 권리아스를 죽인 줄 아니에요 만약에 왕이 가까이 있다가 저자에게 반란이 받아서 저자가 왕을 해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저자를 당장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윗은 또 어떻게 했어요 그냥 미친 사람처럼 침을 흘리면서 문을 허적거리고 긁으면서 미친 행성을 해서 아이고 저 자식 미친놈이구나 아 저건 빨리 그냥 보내버려라 그래서 저쪽이 다른 곳으로 그냥 가도록 그냥 쫓아내버렸어요 죽이지 않고 그런데 그래서 블레셋과 그 이스라엘의 접경 지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이 아기스 왕의 마음에 들어서 어떤 일을 벌었냐 하면 아기스 왕이 싫어하는 유다 변방에 있는 그러한 적들을 완전히 물리치고 그 사람들 다 죽였다 그렇게 다윗이 사실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사실은 다윗은 600명의 자기의 부하들을 이끌고 그 아말렉 사람들 유다 변방에 사는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아말렉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다윗의 처들과 다윗의 가족들과 또한 그 부하들이 사는 모든 가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지고 죽이지는 않고 그냥 전부 다윗이 전쟁에 나갔을 때 그냥 그렇게 포로로 잡았다는 사실을 알고 급히 달려가서 그들을 다 죽인 거예요 완전 남녀노소 불문하자고 완전히 전멸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아기스 왕에게 가서 뭐라고 말했어요 바로 내가 유다 변방에 있는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고 왕의 대적인 그 유다 사람들을 내가 다 치고 승리하고 왔나 하면서 그 전리품을 가져서 상납을 했다 사실은 유다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아말렉 사람을 죽인 거예요 얼마나 이 곤모술수와 이 다윗이 비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비상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아기스의 신복으로 삼았다 그것도 경호대장으로 자기를 지키는 경호대장으로 삼은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임진열한테 일본의 그 일본 이름은 모르겠지만 김충선이라고 하는 일본 장군이 있잖아 장군 장군이 2천명 휘하의 군조를 이끌고 이순신한테 항복했잖아 그랬을 때 조총 기술도 가르쳐주고 어떻게 일본 일본군의 전술도 가르쳐주고 오히려 김충선이라고 하는 자는 일본 자기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배신자죠 일본군하고 싸워서 많은 정과를 올리고 이제는 아예 자선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다윗은 김충선과 같은 사람이 아니야 비슷한 경우지만 속인 거예요 결국은 아기스 왕을 속여서 아기스의 충성인 것처럼 했지만은 그러나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곳에 따로 땅을 가지고 1년 반 동안을 그 사울왕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자기 가족들을 지키고 그를 따랐던 빚진 자들 상처받은 자들 그야말로 여러가지 가정이 파괴된 자들 이러한 자들이 모여서 잠시 1년 반 동안 피신한 사이에 결국은 그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 왕인 사울왕과 모든 군대를 다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비참하게 세상을 따랐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그 그 놀라운 계략을 통해 적을 통해서 적을 사멸시키고 결국은 그 위기가 다윗에게는 뭐가 됐어요 바로 기회가 됐다 그래서 왕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한가지 위기가 닥쳐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째 우리의 상황을 파악을 잘해야 돼요 내가 왜 이러한 일이 왔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황장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제함이 하지 않고 우리를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바로 구원의 산성이시요 피난처가 되시요 도피성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의 왕 되신 주여 나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나아갈 향방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우리가 넉넉히 이러한 위기 속에서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지혜와 보아가 지식의 보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골롯에서 2장 3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 여정 속에서 병에 걸린 자가 있습니까 또한 어려움을 만나고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난 자가 있습니까 또한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사람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토하며 하나님 앞에 강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인도하시고 숨기시고 1년 반 동안 숨기시는 사유 다윗의 적인 사울이 비참하게 세상을 하직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듯이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며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헌신하며 나아간다면 위기가 바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게 되기를 주의로므로 추건합니다